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고 민사 보석 결정 후 휴직명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301-155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징계 무효 확인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였습니다. 피고는 종합병원이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이런 거 보시죠. 원고는 근무중 업무방에 상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가지고 2017년 2월 9일날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회사에 휴가 내면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합병원, 병원인 병원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2월 16일자로 휴직을 명합니다. 휴직을 해서 이제 강제 휴직이 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인사규정이 따른 거죠. 그런데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보수 허가를 받습니다. 보수 허가를 받아두고 4월 13일날 복직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복직 신청을 하죠. 그랬더니 병원이 복직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이제 형이 나서진 거죠. 법정 구속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1일날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너 나 휴직 멀렁했던 2월부터 9월까지 임금을 달라. 그러니까 내 의사에 반해서 강제 휴직을 했으니까 휴직 부당하다. 라면서 2월부터 9월까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뭐 인사규정이 있죠. 형사구속에다가 휴직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병원의 휴직 규정에 따를 때 석방 후 그러니까 보수이 항소심에서 보수이 됐을 때 그때 이후에는 과연 휴직을 해도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의 인사규정상 구속, 기속 시 휴직 명령 연장은 확정 판결 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 기속 시 휴직 명령하고 연장은 확정 판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인사규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속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사유가 된 겁니다. 이때 휴직 사유는 일반적인 휴직과 달리 본인 의사에 반하는 거예요. 본인은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지만 휴직을 해주는 거죠. 왜냐?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휴직 규정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휴직이 가능하다. 그런데 석방된 후에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왔잖아요. 그때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휴직을 불허한 것은 잘못했다. 따라서 휴직 신청한 4월 13일 그때부터 9월까지 예, 임금은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아마 약간 업무방해나 이런 거로 인해 아마 원고가 이상한 일을 했겠죠. 이상한 일을 했으니까 벌금까지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징계 의미로서 휴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징계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런 구금의 휴직 명령에다가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거죠. 구금이란 휴직 명령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징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직 신청한 이후에 그때까지 이거의 휴직 명령은 사실상 징계와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 징계 절차를 하지 않고 다른 규정의 해석으로 불이익을 불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항의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의 힘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결부시키는 것과 있고 그 다음에 의도와 절차가 있고 어쨌든 결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동일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절차를 다 지켜서 하는 것은 가능해요. 절차를 지켜서.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내용을 결부시켜서 절차와 겹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징계 절차의 의미를 갖는 것들을 다른 규정의 해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밝힌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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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